안녕하세요. 저는 큐빈이에요. 오늘은 지구젤리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구젤리는 지구지구 이렇게 돼있지만 이렇게 돼있지만 까면 안에 파란색 밖에 없는 지구젤리에요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위험한 칼 이게 잘 안 까져요. 그리고 이쪽 안에 음 지구젤리가 역쪽까지 봉기네 음 진짜 냄새 진짜 짱좋아 이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네요 역쪽에 지구젤리에요 어 아 지구 땡딩볼 지구 땡딩볼이 있나 지구젤리 지구젤리 이 지구젤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잘라며 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엄청 좋아요 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아악 잼이 잼이 이렇게 불그잼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건 잼입니다. 점 점이 아니라 잼이에요 잼 껌.. 요쪽 안에 껌이 들어있으면 무슨 맛일까 아니 요즘엔.. 아 요즘.. 할로윈 파티가 엄청 짭쌍 푸른 바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내려고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무슨 맛이지? 파워.. 파워.. 이렇게 되니까 파워에.. 그런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파워에.. 맞.. 지루? 하는데 얘가 안되는거에요 뭐.. 오오.. 1단이 없지왕에